아키바를 건강하게 다녀오고 아마 라이브가 나갔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에 대한 후기는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즐로님께서 밀린 회사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 노피드님과 함께 뉴스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바를 갔을 때에도 저는 사실 심지어 데이터로밍조차도 안 해갔었잖아요. 저도 안 해갔었어요. 일부러 안 해갔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간다는 게 현생에 한국에서의 삶과 좀 멀어지고 싶은 것도 있고 물론 회사에 약간 본인이 빠졌을 때의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데이터로밍도 안 해갔었는데 뉴스로는 일본에서도 전화를 엄청 받는 거야.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난 무슨 회사 대표인 줄 알았어. 개업사는 회사가 안 돌아가나 봐. 하루에 두 통씩 와. 계속 전화를 해. 예 부장님 뭐 하면서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일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좀 느낀 게 나도 약간. 일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 다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데 일본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잘 가셨냐고 회사에서 단체로 페이스톡 왔잖아. 그거 약간 좀 연차가 어리신 여성 직원분들이지만 그래서 위주로한테 영상통화가 왔어. 아니 나 영상통화도 되게 웃겼던 게 바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통화할 때. 그래갖고 그 회사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한 열몇 명이서 아 진짜? 부장님 잘 가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화 주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아 이 형 진짜 회사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 상사한테 외국에 간 회사 상사한테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회사에 있는 부하직원 아래직원한테 하면 당연히 욕먹을 일이긴 한데 야 일 잘하고 있냐 하면 이상하잖아. 당연히 욕먹을 일이고 어디 무슨 커뮤니티에 올라올 만한 캡처해가지고 올라올 만한 일인데 블라인드가 뜬다고 네 뜨는데 상사한테 그러니까 하는 거는 더더욱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팀원들이 단체로 얼마나 회사에 신임을 받고 있나를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좋은 형이야.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좀 그런 게임 전문가 하면서 일반인 코스프레를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 형님이 여기서 막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 팔콤 전문가하고 이런 취급받고 있지 회사에서는 굉장히 입망이 두터운 그런 직책이구나. 거기서는 그 형이 2D를 보고 허허허허 거리고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삼 느꼈던 그런 친구였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아키바에 갔다 와서 녹화로 나가는 방송은 처음이잖아요. 첫 방송인데 사실 이 뉴스 콘텐츠도 한 주쯤 더 쉴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라이브도 있고 그렇죠. 또 네버 미팅도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더 쉬어가야겠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즐로가 형 우리 이번 주 뉴스 콘텐츠는 안 나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 뭐 어차피 출장맨과 위즐로의 콘텐츠였으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즐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난주에 한 번 일이 쉬었으니 한 주 더 또 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라고 얘기하길래 나 살짝 울컥했어. 감독했어 약간. 감독했어.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구나. 하여튼 본인이 씨발 옆에서 얘기했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안 나가지만 방송이 안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저랑 출장맨이 앉아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마음씨 자체는 방송을 위하는 시청자들에게 2주 연속 휴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이게 확실히 좀 그래도 위즐로 님이 선을 알아. 한 주는 쉬는 건 괜찮지만 2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출장맨은 선을 몰라. 저는 지난주에도 올라가야 된다. 일본에서도 우리 일요일 방송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서 한 주 더 안 쉬자고 위즐로 얘기했을 때 그냥 이번 주 빡세지 않게 한 주 더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에요. 속에 꼬인 거지. 위즐로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저희가 2주 연속 쉬는 걸 허가하지 않고 이번 주에는 시청자분들께 뉴스 콘텐츠로 찾아뵙게 됐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일주일간 있었던 게임계의 뉴스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들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6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이번에 노피디님께서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팝판 이야기는 제가 해야 제맛이죠. 그렇죠. 출장맨이나 뭐 지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짜야. 팝판 16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트위트를 통해서 플스5 팝판 16의 번들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게임과 게임기 플스5가 합쳐져 있는 꿈을 판매를 하는 거죠. 디지털 에디션 그러니까 CD가 안 들어가는 플스의 팝판 16 번들이 63만 800원 한국 돈으로. 63만 800원. 네. 그리고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디스크 드라이버 번들이 76만 800원. 76만 800원. 가격 차이가 좀 크네요. 좀 크죠. 나도 좀 놀랐어. 이게 한국 가격이고 본체랑 듀얼 센스랑 소프트웨어 바우처가 코드죠. 코드. DL 코드가 동봉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들판은 게임 출시일과 동일한 6월 22일 출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게임기. 게임기랑 게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번들판을 이야기한 거고 추가적으로 듀얼 센스 팝판 16 한정판 디자인과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디자인은 문양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듀얼 센스이고 가격은 일본 돈으로 8,980엔. 8,980엔. 그리고 플스5 커버 있잖아요. 돈 주고 사는 판때기. 판때기. 판때기 커버인데 이것도 팝판 문양이 들어가 있는 커버를 따로 발표를 했고 7,980엔. 커버만 파는 건데 가격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8만 5천 원 정도 하겠다는 돈으로. 그리고 듀얼 센스는 9만 5천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정판 느낌이니까 디자인을 봅시다. 기계는 어차피 기계 한정판이 아니잖아요. 기계는 그냥 플스 하얀색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똑같아요. 오리지널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논의로 치고 듀얼 센스 한정판이랑 커버를 봐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런 한정판에 대해서 조금 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파판 시리즈에 제가 워낙에 팬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크가 새겨져 있는 이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니까 와닿지 않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팬이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거야? 이게 파판 시리즈에 들어오는 뭔가 문양일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뭔가 좀 거미줄도 아닌 것이 뭔가 좀 마법진 같은 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냥 그렇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찌됐건 한정판이니까 사실 분들은 많이들 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그렇죠. 이제 기계가 포함되어 있는 번들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이 63만 800원 디스크 드라이브가 76만 800원입니다. 한 1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플스5 저 나오자마자 샀으니까 지금 플스5를 얼마나 얼마에 파는지 찾아봤어요. 쿠팡에서 그냥 검색을 해봤거든요. 디지털이 53만 원이고 53만 원 디스크판이 63만 원입니다. 파판 16이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가격이 게임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만 놓고 봤을 때 디지털판이 53만 원, 63만 원 그리고 디스크판이 63만 원, 76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약간 좀 애매해. 게임 가격이 거의 한 10만 원 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10만 원 정도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파판 16 한정판의 가격은 그렇죠. 이제 공식 가격이니까 뭐 출시가 되고 나면 조금 몇만 원 정도 디스카운트 될 수는 있어도 가격도 좀 애매할 뿐더러 이게 안에 DL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게임을 뭐 따로 산다고 봤을 때는 기계는 똑같죠.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똑같으니까 예쁜 박스만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스값이지. 아 이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팬층이 아니면 선뜻 이거를 그냥 나온다고 해서 구매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솝님이 프스5를 안 샀잖아요. 네네.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약간 파판 16 기계 한정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가도부였나 하면 몬스터헌터였던 거. 가도부어랑 몬스터헌터랑 둘 다였을 거예요. 맞아요. 기계 한정판을 샀었어요. 근데 그건 기계에 문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었는데 돈을 조금 주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흰색 기계가 바로 오고 박스만 파판 16이 박스는 근데 이쁩니다. 박스는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는데 박스는 이뻐요.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아 이걸 굳이 한 달 두 달 더 기다렸다가 사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솝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커버는 또 별도로 사야 되잖아. 커버는 그렇죠. 커버는 안 팔아. 커버는 별도야. 커버는 별도로 사야 되잖아. 커버 가격도 거의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이게 메리트가 살짝 있을까? 물론 수집가분들은 사시겠죠. 근데 이제 기계에 큰 원래 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 저 같은 사람이 뭔가 파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 있어서 뉴스를 봤는데 이거를 굳이 내가 돈을 주고 또 살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었던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플스4나 이때는 게임기 자체 콘솔 자체에 뭔가 문양이 박혀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플스를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를 더 사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소장용으로. 근데 이번에는 커버만 따로 사는 거는 아 뭔가 좀 이상해. 약간. 조금 묘해. 아 근데 박스가 박스만 따로 팔지 않을까? 아 박스만? 중고로 그러니까 게임기를 산 사람이 박스만 따로 올리는 거예요. 묘하다. 약간 그 4, 5만 원 정도 해서 팔면은 샤넬이나 발렌시아가 그 쇼핑백만 팔듯이 그런 느낌으로 박스가 진짜 이쁘거든요. 박스만. 근데 안에 내용물이 너무 똑같아버리고 심지어 소프트도 DL판이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좀 애매한. 그래서 이번에 커버 같은 경우는 플스5가 이송님도 원래는 게임기 자체가 콘솔 자체가 변하기를 반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커버만 따로 나온 거고 사실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기도 했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는 커버를 만약에 별도로 내가 어떤 콜렉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게임기를 사는 것보다는 분명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떻게 디스플레이할 것이냐. 아 디스플레이. 이게 좀 더 아이디어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흰색이 이제 메인이고 갈아끼는 건데 저도 비터비가 선물해가지고 에반게리온 초호기 색깔로 바뀌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에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그 기계를 그냥 올려놓고 전시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커버가 한정판에 나온다고 하면 그냥 갈아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네. 앞으로. 그래서 디자인을 그따구로 만들었어. 쉽기도 하고. 한번 갈아끼면 두 번은 안 갈아끈단 말이야. 좀 귀찮아. 귀찮잖아. 좀 귀찮아. 그러면 결국에 그거 디스플레이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조금 어떤 능력자분들의 게시글 같은 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콘솔 기계 안정판을 따로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사죠. 사요? 네. 진짜? 스위치는 집에 한 4대 있을걸.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활용을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사서? 전시? 전시용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박스가 예뻐. 박스만 주고 나를 사내니까. 그리고 이게 은근히 쓸모가 있는 게 특히 스위치는 이게 내구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조이콘이라든지. 그러면 조이콘만 따로 뽑아갖고 씁니다. 그 조이콘에 AS 보내고 AS를 보내거나 자가수리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좀 플랫툰을 활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활용가치는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수집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기계를 그냥 쓰려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특히 콘솔이 나오면 거의 뭐 나오자마자 거의 구할 수 있으면 사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게임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한정판이 나오는 경우는 런칭과 동시에 나오진 않잖아요. 런칭이 나오지 된 다음에 게임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라서 굳이 내가 게임기가 있는데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아니면 그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기계를 또 사는 거는 약간 조금 개인적인 소비에 대한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기계 한정판은 거의 사본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바로 옆에 스위치가 4대나 있는 분이 있었군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활용하신 분들도 많죠. 실제로 그런 한정판을 구매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본판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스위치에서 그게 힘들었던 부분들은 기계 자체에 세이브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 안 돼있으면 기계에 다 세이브를 하는 거 아니죠? 기계가 이게 게임마다 좀 달라요. 칩에다가 할 수도 있나요? 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예 본 콘솔 자체에 세이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위치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많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플스5은 아예 커버로 그리고 그 이전에 플스4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중고로 팔고 새로 사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은 논의로 추고 어차피 사실분들은 사실 거니까 그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 디엘코드가 동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디엘코드만 되게 싸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가더부어 이제 한정판 나스대가 이게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질문? 아니면 뭐 좀 존버해야겠다. 디엘로 예고한 사람들 지금 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엘코드가 동봉이 되게 되면 그 디엘코드 자체가 원래 값에 비해서는 좀 싸게 올라오는 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 삼아서 게임을 좀 더 저렴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가더부어 때는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풀스파이브가 좀 깔렸었는데 나는 외국 특히 동남아에는 아직 풀스파이브가 대기 받아가지고 구매해야 되고 이랬어가지고 수요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팔넨 분들이 가더부어 한정판을 사가지고 뜯어서 기계 한정판만 따로 외국에다 보내고 디엘은 어차피 이거 안 쓰면 버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좀 싸게 올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도 풀스파이브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가더부어 때보다는 코드가 풀리긴 풀리겠지만 좀 덜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판 16 번들과 관련된 이야기 노피드님께서 찐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듬게임명가 레이아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터스와 디모로 유명한 개만의 리듬게임명가죠. 노피드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회사기도 하고 요새 좀 조용하다. 요즘은 좀 조용한데 하나 병크가 하나 터졌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뉴스가 이런게 터져가지고 레이아크의 AI 일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러스트에 대한 퀄리티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레이아크가 디모2와 사이터스2의 일러스트를 AI를 통해서 그린 정황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AI를 통해서 일러스트를 그렸다고 해서 이게 지탄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리터칭을 해서 낸다든지 혹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내야 되는데 AI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약간 검수를 안 했구나. 대표적으로 캐릭터가 손가락이 6개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사건 종료. 케이스 클로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I로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생기는 전형적인 실수잖아요. 사실. 손가락을 잘 못 그린다든지 무언가를 먹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전형적인 AI의 실수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캐릭터의 손가락이 6개인 채로 그대로 일러스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유저들 사이에서 이거 너무 무성해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사이터스2의 맞나? 사이터스2인가? 이 사람이? 이 사이터스2의 전 아트 디렉터가 지금은 퇴사를 하셨는지 다른 팀에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한 모든 노력과 품질관리가 조잡한 AI 똥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니 좀 역겹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추 이해가 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이터스나 디모나 어떤 일러스트의 분위기나 화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트 디렉터잖아. 본인의 화풍을 AI에 입력시킨 거야. 그리고 그걸 양산해내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런데 이게 검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내 그림체가 혹은 내가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검수가 안 돼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똥덩어리 불쉿이라고 표현을 할 만한 불쉿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업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AI 특히 채집 GPT가 나오면서 활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일환이 이번 게임계에서는 레이아크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손가락이 6개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타를 많이 받았다. 물론 지금은 수정해서 다시 올렸겠죠. 네.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내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까지는 단순해 푸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검수가 안 됐었고 검수해서 다시 올린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게임 제작해서 그램을 그리는데 AI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도 알잖아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게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스팀 페이지에 가셔서 한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진짜 C급, D급 게임들 있잖아요. 양산도에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게임들 혹은 이제 비주얼 노벨 유의 게임들 일러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AI로 찍어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면 되는 거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그 아트 디렉터 전 아트 디렉터 분이 붕괴를 하신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람이 했었던 본인의 업과도 관련된 얘기잖아요. 어찌됐건 본인의 전문성이고 업이 한순간에 그냥 AI가 손가락은 비록 여섯 개를 그렸지만 어느 정도는 좀 대체하고 있는 작금 현실이 그냥 현 세대의 인류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본인의 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는 그런 좀 한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까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밈 중에 하나가 발렌시아가 밈이 한동안 좀 떠돌았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 해리포터 캐릭터들 발렌시아가 스타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디스코드에서 한 분이 이제 미드전위를 통해서 저희 이제 캐릭터들을 가지고 발렌시아가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막 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아니 우리 말고 그 디스코드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뭔가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든 잘 입력을 하니까 그럴듯하게 나왔어. 근데 채색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채색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그것도 대충 이제 AI로 해갖고 AI 채색을 하니까 되게 이쁘게 또 나와.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일러스트레이트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디자인 쪽으로. 근데 그분이 진짜 그 감탄과 더불어서 한탄을 끊지 못하는 네. 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채 GPT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제어해야 된다.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빨라서 모든 업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얘기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제 국제 사진 무슨 대회 같은 대회에서 알죠. 소니가 주최했었던 맞습니다. 앵사였는데 AI로 그린 사진이 대상 맞고서 이제 내가 AI로 그린 AI로 이거 사실은 만든 사진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수상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수상식의 권위 자체가 되게 우스워져버린 그런 사례도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이걸 근데 어쨌든 간에 티가 안 나면 돼.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면 돼. 받아들이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고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분명 이걸 거절할 이유는 분명 없지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6개면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나 그건 점점 나아질 거고 AI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4개는 4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6개로 이제 많게는 안 할 거다. 이 AI는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드는 생각은 향후 내 아이들이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컸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큰애 지금 노피디 주니어가 5학년인데 컴퓨터 학원을 보냈어요. 주변에서 이제 다 컴퓨터 학원 보내고 있고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뭘 가르치요? 컴퓨터 학원에서 물어봤는데 ppt 만드는 거랑 워드를 가르칈대요. 그래서 사실 한 1, 2년만 있어도 AI가 AI가 ppt를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만들 텐데 이거를 컴퓨터 학원까지 가가지고 배울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당신이 뭘 하냐고 하면서 이제 또 분쟁의 씨앗이 될까봐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세세양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번 또 게임업계에서의 기사였어가지고 그런 기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또 본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ppt를 만드는 작업들이라든지 워드를 만드는 작업들 혹은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업에서 결국엔 리터칭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리터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그 근간에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압니까 나중에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아 뭔가 좀 2% 아쉬워라고 했을 때 준혁이 딱 났어서 아 뭔가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딱 수정을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도 이제 평판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글자 레터박스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 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파판 16 기사에 이어서 트리플 에크 게임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호라이즌 퍼비든 웨스트의 DLC죠. 네. 버닝 쇼어스가 지난주에 출시됐습니다. 저희가 딱 아키바 있을 때 이게 아마 출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직접 본판은 조금 해봤지만 DLC가 나온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게시판이 엄청 뜨거운 거야. 핫하죠. 네. 게임이.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게임이 잘 나오고 떠나서 약간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동성애 PC라고 대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국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메타크리틱에서 유저 평점을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비추폭탄. 비추폭탄죠. 평점 테러를 엄청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2점 몇 가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녹화 직전에 보니까 4.1점이더라고요. 4.1점이어도 아직도 빨간색이긴 한데 어찌되고 이런 평점 테러가 이어지다 보니까 메타크리틱 측에서 유력 게이머에다가 성명을 보냈습니다.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저희 팀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버닝슈어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무례한 리뷰, 유저들이 이제 막 욕을 한 거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엄격한 검토를 도입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와 도구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즉, 어느 정도 리뷰 시스템, 유저평점이라든지 리뷰 시스템을 조금 강화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게임 안에 있었던 동성애 논란과 더불어서 메타크리틱의 중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선왕설레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자체에 대한 완성도적인 부분보다는 PC적인 논란, 아까 말씀하셨던 동성애 코드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 포비든 웨스트 자체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약간 그 인종적인 PC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성별적인 PC 논란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게 DLC에서 완전 정점을 찍어버리면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 아키바를 같이 갔다 온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에서 동성애적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엔딩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엔딩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엔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입으면서 강요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더욱더 반발심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응당 이 부분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0점을 주든 좋지 않은 평가를 주든 이건 다 유저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게임의 어떤 단편적인 소식만 들은 채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평점란에 테러를 가한다라는 것 혹은 테러도 그래 백보 양보해서 테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다가 육두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원색적인 비난만 쌓아놓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이런 점수를 모집하는 이런 업체에서 혹은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베리어를 좀 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게임을 저희가 실제로 플레이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영상은 봤는데 이제 여성 간의 키스신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게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메타크리틱의 유저 점수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 사이트에서 유저 점수라고 하는 댓글과 평점 주는 시스템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죠. 리드님 때도 그랬었고 라스트 오브 워스 2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 약간 이게 10점 아니면 1점이야 무조건 그걸로 맨날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최근에는 한국의 CGV라든지 전반적으로 스팀의 평가도 그렇고 유저 평가도 그렇고 일단 구매한 사람이 어찌됐건 돈을 내고서 이 게임에 대한 권리를 산 사람이 매기는 점수가 그래도 조금은 더 정확한데 이거는 내가 그냥 가입만 하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반은 장난이고 반은 욕설이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점수와 댓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봐야겠다라고 이번에 메타크리틱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응당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메타크리틱이 현행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쭉 가도 상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가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은 선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니까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선 지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잘 올린다고 하면 0점을 주든 마이너스 1점을 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것도 참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지들이 불을 지핀 걸 어쩌겠습니까? 팔을 깔아줬잖아. 예상 못했겠어 솔직히. 본인들도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불탈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좀 커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PC 논란이 더욱더 가정화가 될 거고 이번에 인오공주 안 그래?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인오공주, 피터팬 나오는 족족 어느 정도는 좀 큰 게임이나 큰 매체들에서 이런 PC를 묻힌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PC 사상을 좀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게임도 어떻게 보면 큰 게임들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너티도 그랬었죠. 이번에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이 되고 플레이가 되는 게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불이 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는 PC와 관련된 사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성애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납득이 되게 들어가던가 해야지 갑자기 여태까지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에 에일로이가 없었던 캐릭터도 아니고 여태까지 쭉 전사가 있고 1탄이 나왔었고 2탄이 있고 하는데 갑자기 DLC에서 갑툭 튀어가지고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하면서 키스를 해버리니까 팬들은 여기서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원작이 있는 상황에서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묻힌다. 그 말 그대로 묻히는 거죠. 그게 이제 급조된 것처럼 추가되는 설정들이 그런 PC함을 묻히게 되면 거기서 유저들은 좀 더 많은 반발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캐릭터가 그렇게 등장을 하면 사실 별 말을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게 시작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버워치의 솔져. 거기서도 반발심리가 컸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설정이 없었어. 뒤에 갑자기 붙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사실 트레이서는 등장하면서부터 동성애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유저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어 유저들도. 유저들도 대권대가 아니에요.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흑인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고 맥락이 있으면 다 이해한단 말이야. 원작이 예전부터 이어져오던 거에다가 갑자기 틀어버리니까 이건 PC가 아니고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갑자기 이거를 원작의 플롯을 뒤틀어버리면 대표적으로 닥터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스타워즈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고 지금 욕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부터 이어져오던 거에 갑자기 거기다가 붙여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자신이 없나? 남들의 등을 꼭 업어야지 이렇게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반발 심리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작진. 제작진에서도 싫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유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 싫다고 하는 유저들도 본인들이 되게 편협하고 꽉 막히고 이래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을 수 있잖아. 개인적인 감정이 싫을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싫다고 하는 유저들이 게임을 안 사거나 보이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작진에서 감내를 해야죠. 이게 이 사람들이 미개하고 개몽되지 않아가지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콘텐츠고 소비 매체인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좀 불편해가지고 안 산다고 하는 그런 판매량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는 본인들이 감내야 될 일이죠. 이게 약간 선미 심리가 같이 엮여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마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들은 언에듀케이티드 한 거다. 다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역사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도 좀 인식을 하고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각났다. 최근에 디아블로4에서 두루이드? 드루이드. 여자 두루이든가요? 여성 드루이드가 이게 요형이 되게 약간 좀 통통하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아블로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그냥 봤을 때 이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전부터 전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맥락이 아예 또 없는 건 아닐까. 아예 그냥 처음 캐릭터가 딱 나왔는데 드루이드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캐릭터 하나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디아블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출장면 입장에서 출장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아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애초에 디아블로4라는 어떤 세계관이 새로 또 등장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그 시간 흐름선이 있는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드루이드라는 캐릭터가 여성은 또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 뭐 그리고 블리자드가 집같이 해온 게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희화화 될 수는 있지. 근데 이것 때문에 평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루이드라는 캐릭터가 원래 여성 캐릭터였고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이쁘고 아름다운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4에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평점 테러가 생겼었겠지. 더 심한 단발심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그냥 하하호 하고 넘어가는 정도다. 자꾸 보니까 난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드루이드면은 좀 자연을 사랑하고 마치 진짜 여기서야말로 드루이드가 채식을 하고 비건식을 할 것 같은데 아니 얘네들은 아니 얘는 그냥 우리 늑대 좀 기르다가 살이 올랐네 하면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 부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안 맞는 거긴 하지만 아예 설정 오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드루이드면은 그럴 수 있지. 야채를 이만큼 먹어서 하실 수 있어요. 코끼리야 뭐야. 네 그럼 마지막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언제쯤 불이 꺼질지 모르겠습니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또 업데이트가 된 게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요. 속보죠. 네 속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났어. 일요일에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 해당 소식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미국에서 작년 12월쯤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게임 시장 경쟁 저해를 이유로 들면서 행정법원의 반독점 소송.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미국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ms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는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 지난 26일에 해당 인수를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지면서 한 번 더 화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영국에서 이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코르 듀티나 이런 콘솔 게임의 이런 시장 경쟁에 대한 악화가 아니고 독점이죠. 네 독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ms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독점이 우려가 된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인데요. 영국 경쟁시장청은 현재 ms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60-70%를 이미 갖고 있고 향후에 얘네들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한 2026년쯤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는 바다라고 표명을 하면서 이거를 인수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영국은 이미 인수 거부를 이야기를 한 거고 EU 집행원, 유럽연합이죠. 여기서도 작년 11월에 한 번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최종 결정은 우리가 5월 22일에 한 번 내릴게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가장 큰 3파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EU가 이 세 개 중에서 두 군데가 현재 좀 인수 거부를 한 상황이라서 ms의 인수가 좀 불투명해지지 않았느냐 적색 신호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ms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결정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다시 걸 수가 있어. 우리 다시 한 번 이거 좀 살펴봐줘 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리고 소송을 걸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좀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 ms에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재심을 요청하게 되면 또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손해죠. 그리고 이게 일단은 ms가 결국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려면 7월 한 18일쯤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된다? 네.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아 두 회사 사이에?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연장 신청을 또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완전 결렬되면 30억 달러를 액티비전에게 줘야 됩니다. ms가. 아 30억 달러? 네. 30억 달러. 엄청 큰 금액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수합병이 되든 안되든 액티비전 입장에서는 개꿀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난 26일에 영국에서 인수합병 거부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소식 뜨자마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이 10%가 넘게 날아갔어요. 진짜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봤을 때 절대 이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네. 30억 달러 지금 일시불 확나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워낙에 지금 이제 오래된 뉴스여가지고 어디서 승인 났네. 또 하면은 또 여기저기서 와 하고 승인 불발됐네. 그럼 또 반대쪽에서 와 하고 이게 너무 오래 지지 끌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에 막 이리이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참 묘해.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어찌됐건 소니랑 MS 팬보이들끼리 게시판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기사만 났다라고 하면 댓글이 7, 80개씩 달리거든요. 이번에 아마 CMA 영국의 인수 거부, 불발 그 뉴스 떴을 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풀스 팬보이들이 거봐라 하면서 엄청나게 조롱의 댓글들을 남기고 있어요. 뭐 이랬었고 이 직전으로 올라가면 무슨 독점을 위해서 다른 회사의 뒷돈 얼마나 좋냐 하면 춘이야 추하다 하면서 또 MS 팬들이 댓글 없어도 아니고 그냥 이거 보면서 다 조롱의 댓글들 7, 80개씩 달리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이게. 왜 늘 저렇게 싸우지 할 거야? 보는 사람이 지쳐.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의 불행이 약간 나의 행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이 완전 A와 B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거기 댓글 달고 있는 사람 다 루리앱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나이 또래일 거 아니야. 30대, 40대 직업이 있고 대부분 그럴 텐데 그날 먹고 앉아가지고 저 뉴스에 댓글 달면서 이렇게 희이덕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좀 하찮아 보이는 뭐 소닉 주식 한 3억씩 갖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풀스 한 대 갖고 있고 뭐 엑스박스 한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팬보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회사들이 또 굴러가는 거라서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그게 또 생각을 해보면 댓글 70, 80개씩 달린다고 하는데 유저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70, 80개 보고 우리가 이미 막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뭐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70, 80개 혹은 뭐 솔직히 댓글이 천 개가 됐든 이천 개가 됐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풀스 유저가 몇 명이고 엑스박스 유저가 몇 명인데 그 댓글 몇 개에 의해서 뭐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다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본인이 이런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읽었을 때 본인 생각대로 본인 생각하는 대로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상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위 1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번 판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게이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독점, 블리자드를 인수합병하면서 얻을 수 있는 독점의 우려는 여태까지 계속 나왔었던 건데 이 사례의 이유가 판결의 이유가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과 관련된 이유를 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게임을 줘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억지로 그냥 끌어와가지고 불허 판정을 낸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MS가 대표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구독 서비스 게임 패스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있겠지만은 이 곁들이 MS만큼이나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 해보셨나요? 클라우드 게임? 네네. 작살맙니다. 되게 편해요. 딜레이가 없어요. 지금 위즐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 게 태블릿 PC를 통해서 게임을 구동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잘 돼 커피숍 같은 데서 해도 턴제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회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스테디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아니 지들이 제풀에 지쳐 떨어진 걸 가지고 MS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MS가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게이머의 시사반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하지만 영국 공공단체에서 그러니까 제3자의 눈에 게임이랑 관련 없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정부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정부 기관들마다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이란으로 봤을 때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도 좀 독점을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완전 터무니없는 건 또 아니기도 해. 어쨌든 간에. 게이머 시선으로 봤으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좀 섞이다 보니까 이건 좀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어? 뭐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클라우딩 게이밍 시장에 대한 이런 독점 관련된 우려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메인으로 끌고 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수합병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수합병을 하든 안 하든 유저의 입장에서 어쨌든 피해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더 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유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거는 원래 이제 게임에 대한 투자로서 진행이 됐어야 했던 금액들이 이제 쓸데없이 좀 나가는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게임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비엠을 좀 쥐어짠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이런 일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해당 기사는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디아블로4 게임패스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일주일간에 있었던 뉴스 소식들은 뒤로 한 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저희 노피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소백 바비리 002님이 밴드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구입한 레트로 포켓3 에뮬 게임기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뭔가 열정이 식었음. 허접한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게임기네요. 라고 하면서 아마 말씀하신 레트로 포켓3라고 하는 에뮬 게임기 사진인 것 같아요. 에뮬을 실제로 구입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서 구동을 하는 그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레트로 포켓3라고 하는 기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이게 약간 월광부압 같은 거거든요. 월광부압 약간 게임들 에뮬레이터로 자동 묶어가지고 기기에다가 넣은 거거든요. 사실 이런 에뮬 게임기들이 왕망 있잖아요. 많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래된 패키지 소장파로서 우리 다 똑같아. 에뮬 게임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이게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클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좀 성능이 좋고 유명한 게임기들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매해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와 재밌겠다. 이거 있으면 내가 옛날에 썼던 게임들 다 즐길 수 있겠지 하고서 받은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세팅하는 데까지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원래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 보통은 그렇죠. 아마 소백님도 비슷한 심정으로 지금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보통 레트로 게임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구성 사진도 올라오겠지만 구성을 보면 스위치나 약간 PSP 비슷하게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 옛날에 우리가 레트로 게임을 했을 때는 맞아요. 화면이 있고 컨트롤러가 거기에 어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올려주신 메탈 슬러그 이거는 스틱으로 해야지 제맛이고 그렇잖아. 너무 꼰대 같지만 주인할 수는 없네요. 아니 왜냐하면 경험이 그렇거든. 내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메탈 슬러그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메탈 슬러그를 그때 당시에 내가 즐겼을 때 물론 키보드로 즐기신 분들 계실 거예요. PC를 통해서 네오지오나 맘에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오락실에서 진짜로 스틱으로 플레이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키보드나 스틱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일단 감각도 다르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게 안 나와.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때려박는 거잖아요. 게임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게임이 많은 거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해보고 타이틀 화면 보고 한 1분 정도 하다가 별론에 하고서 다른 것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가 결국엔 창고로 간단 말이죠. 심지어 게임을 그렇게 쫙 늘어놓고 그중에서 사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스팀도 아 할 게 없네 하는데 그냥 켜면 플레이를 할 수 있대. 그러면 더 그게 되게 현타가 더 빨리 와. 그러니까 현타 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플레이를 하려고 일단 눌렀어.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이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게임 특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랬었나 이렇게 불편했었나 세이브 언제 해 하고서 끄고서 다시는 못하죠. 그리고 에뮬레이터 게임들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게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하나하나가 찐빠 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맞아요. 해킹룸 같은 거 이상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쉽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탈슬러그를 올려주셔서 예를 들자면 메탈슬러그에서 예를 들어서 컨티뉴가 안 돼. 동전을 다섯 개까지밖에 못 넣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다섯 개까지 못 넣어. 그러면 화가 나지. 화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산 건 난데. 내가 데도 주고 가서 게임 집어넣은 것도 난데. 에뮬레이터 샀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사실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롬파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걸 바꿀 수 있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현타가 한 번 왔단 말이야. 지난한 과정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만약에 게임을 돈 주고 샀잖아요. 어떻게든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당연히 레트로 이제 에뮬리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저 같은 저나 이소분님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실기를 돌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당연히 뭐 GBA나 뭐 이 정도 선일 넘어가는 그런 게임들이 모를까 그 전에 즐겼었던 게임들은 실기로 즐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레트로 에뮬 게임기를 가지고 즐기시는 건데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이후에 오는 현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옛날 게임들을 좀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리마스터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많이들 욕하고 있지만 그래도 리마스터판만 한 게 없다. 리마스터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애초에 기기 복각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복각 패밀리 미니 이런 거 패밀리컨 미니라든지 메가드라이브 미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그것도 현타 안 해 그것도 안 해 리마스터판도 안 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에뮬레터 어쨌든 구매를 하신 거니까 두고 언젠가는 또 쓰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친척 애들이 온다든가 조카들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면 한두 번 용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그 레트로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게임보이를 샀어. 게임보이를 사는 과정조차도 힘듭니다. 중고장터를 갈 수도 있고 레트로 매장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기기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쨌든 돈도 되게 비쌀 거고 샀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에뮬레이터는 어쨌든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컨트롤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저기 가서 컨트롤러를 삽니다. 그리고 강제로 USB를 물려. 그리고 화면이 작잖아. 또 컨버터를 사서 또 PC에 물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또 가게 되겠어요. 부피는 점점 커지겠네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을 내가 에뮬로 갈 것이냐. 혹은 이제 실기로 갈 것이냐. 아예 리마스터나 이런 걸로 갈 것이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레트로 포켓슬이 말씀하신 기계는 제가 가격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겠죠. 이완 구매를 하신 거 그래도 본인이 예전에 재밌게 즐기셨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시고 창고에 넣으시는 거를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이 잘 닿는데 디스플레이 해두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언젠가 쉽게 꺼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게임 더 재밌게 몇 개 좀 좀 더 즐겨보세요. 바로 넣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아쉽잖아.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람범이님께서 밴드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스위치 조이콘 자가수리 후기입니다. 아 자가수리. 작년부터 스위치 조이콘 버튼이 잘 눌리지가 않아서 영 찝찝했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라서 그냥 볕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아날로그 스틱 쏠림 현상이 와가지고 아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새로 사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부품들을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맥가이버 부금도 좀 깔아놓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차근차근 쾌복 작업을 마치고 수리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스위치 차기 모델에서는 좀 더 튼튼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니 조이콘 수리가 생각보다 쉬운가 봐요. 이게 시작이 반이에요. 난 엄두 좋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안 아시잖아. 그래서 맨날 빌빰빰빰빰빰 법이야. 자니? 하면서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얻으셨다. 이러면 이제 향후 쏠림이 와도 다 그냥 어차피 장비는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아날로그 스틱만 따로 알리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개 좀 세이브를 해놓으면 쏠림이 오면 그냥 본인이 수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스킬인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고장났어? 내가 모르는 게 고장이 났냐? 그럼 유튜브 막 찾아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게 고장이 나더라도 물론 고장이 나면 안 되지만 고장이 나게 된다고 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물론 그냥 수리를 맡기면 편하기는 한데 예전에 노피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게임을 가서 고르는 것부터 기다리는 것 구매하는 것, CD를 넣고 플레이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남의 입으로 들으니까 진짜 꼰대 같지? 근데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좀 그래. 남의 입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꼰대 같구나.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게임 콘솔 자체에서도 이게 수리를 하는 것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플레이를 하다가 즐겁게 플레이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애정이 생긴 콘솔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스스로 좀 수리해주고 고쳐서 다시 플레이하는 것 이것도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닌텐도가 되게 좋아할 만한 유저다. 닌텐도가 근데 튼튼하게 되면 이럴 일이 생기지 않지. 잘 만들어버렸잖아. 이거는 불필요한 옵션이야. 필요충분 조건에서 잘 맞지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생긴다고 하면 특히 옛날에는 그래 수리했던 거 다 생각하면 다 닌텐도 꺼기. 무디텐도 DS 경칩부터 해가지고 DS도 이전에 페미콤도 그랬어 사실. 페미콤 이거 그냥 컨트롤러 열면 그냥 뚝딱 하고 열리거든요. 그거 다 수리하고 D패드 다 조정하고 했잖아.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좋은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맞는 드라이버 찾는 거 유튜브 영상 찾는 거 그리고 우리가 프라모델 마치 첫 뚜껑을 여는 것처럼 뭔가 판을 깔아놔야 되잖아. 준비를 해야 되고 아 나 그거보다 그 연다는 거 자체에 대한 약간 불안감 불안감이 있어. 내가 열어도 될까?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망가진 게 있어야 돼. 아 그래서 그 이베이나 이런 데 가면 기계 같은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게임이. 근데 정크도 많이 팔거든요. 정크 많이 팔아요. 그 정크 같은 걸 왜 팔겠어? 우리가 같은 사람이 보면 하도 쓸모없는 건데 정크 가져와가지고 안 되는 부분만 좀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열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어차피 고장난 거잖아. 그렇지. 그거 냅둘 거예요? 아니지. 수리 맡길 수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까도 상관없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까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죠. 그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 어차피 버릴 거. 안 쓰면 안 맡길 거면 버려야 되죠. 어차피 버릴 거 한 번 까보는 거죠. 그런 마인드는 이룰 게 없잖아. 이룰 게 없다. 그렇지. 어차피 조이코는 한 두 개 정도 더 세이브돼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유저들이면 세이브돼 있을 거 있잖아. 저기 한정판을 빼면 돼. 일단 당겼었는데 물이 없으니 이거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어차피 버릴 거 한 번 좀 열어본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서 도전을 해봐라. 어차피 새로 또 살 거라고 하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과거에 우리 다 해봤을 거야. 과학상자 한 번쯤 해봤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도 과학상자 해야 되니? 우리도 다 있었지. 진짜? 그럼. 과학상자 그렇게 오래 걸렸어. 과학상자 롱런했습니다. 요새는 과학상자가 없죠. 요새는 없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과학상자랑 비슷한 다른 거를 갖고 놀긴 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과학상자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는 없어진 거예요. 그 개본은 이어지겠죠. 아 정신적이죠. 그렇죠. 정신적이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요즘은 또 몰라. 옛날에 우리 기껏 해봤자 라디오 만들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태블릿 만들기 이런 거 있을지도 몰라. 라디오를 만들었었어? 어? 아니 없었어요? 모르겠네. 난 너무 높은 단계의 과학상자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라디오 출팟을 어떻게 받죠? 그게 있어요. 수신기 따로 이제 완성된 거 이제 딸려와서 그거 달아주기만 하면 돼. 그냥 약간 라디오의 겉모습을 만드는 거네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혹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고장났을 때 과감하게 한 번 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사연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밴드의 키키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2주 전부터 젤다 왕국의 눈물을 기다리면서 게임을 일부러 멀리하고 새로운 취미에 재미를 붙여봤습니다. 초딩 시절 이후 처음 접한 프라모델 기술 발전에 감탄을 연발해가며 2주를 보냈습니다. 프라모델 조립을 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다른 게임 시작하면 엔딩도 보지 못할까봐 가볍게 시작해본 일이었는데 쏟은 시간을 생각해보면 엔딩을 두 번 보고도 남았을 것 같은 시간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제작하신 프라모델 완성품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건담이죠? 건담이죠. 프라모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프라를 이제 올려주신 거고 다른 게임 시작하면 엔딩도 보지 못할까봐 가볍게 시작해봤지만 조립을 다 끝내놓고 보니 엔딩을 한 두 개쯤을 봤을 것 같다. 이게 프라모델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왜 오래 걸려요? 저도 아들이랑 같이 최근에 여러 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왜 오래 걸리나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부품도 좀 작고 그다음에 되게 디테일한 관절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눈이나 허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가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프라모델도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좀 뭐랄까 살 때가 가장 즐거워. 물론 초창기에는 조립하는 것 자체도 되게 즐겁거든요. 그런데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살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사놓고서 한두 달 동안 조립 안 할 때도 있어요. 저 지금 집에 몇 년 동안 조립 못한 게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박스 그대로 있는지 안 되니까. 이거 언제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좀 있기도 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밀리잖아. 사놓고 밀리잖아. 비슷한 게 있어. 그런데 심지어 프라모델은 게임은 플레이하다가 좀 애매한데 싶으면 중간에 끊을 수가 있거든요. 프라모델은 그게 안 돼. 중간에 하다가 끊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되나.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는 모습도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이 지금 키키님처럼 할 수 있는 다른 취미 중에 한 번이 뭐야. 여러 번 해봤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조립해봤을 게 프라모델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조립만 해도 재밌긴 해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가서 도색 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니까 요새 진짜 건프라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잘 나와요. 그냥 조립해가지고 딱 완성본만 봤는데도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멋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하나 둘 쌓이면 이제 수납의 문제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작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취미 중에 하나가 이 프라모델이 아닌가. 이게 되게 뿌듯함이 게임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성했을 때 뿌듯함. 게임은 뭔가 스토리가 딱 완결이 되거나 아 뭔가 진짜 내가 즐길 걸 다 즐겼을 때 아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게 있는데 얘는 현물로 남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멋있어. 포즈도 막 이렇게 멋있고 있어. 이제 수납의 공간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다시 원래 있던 박스로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박스에만 들어가면 다행이지. 그 위줄로 그 뾱뾱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철학자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게 박스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이제 보관의 영역으로 감여도 다른 얘기가 되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고 특히 저는 이제 그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권할못이라서 건담 애니메이션을 거의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뭐 건담 모르고 사거든요. 그냥 뭐 비싸고 이거 멋있겠지 하고 아드린을 조립해야겠지 하고 사는데 내가 건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모델 프라모델의 프라모델인 거잖아요. 더더욱이 좀 몰입감이라든지 재미가 이제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키킹이 남겨주신 사연 중에서도 하나가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프라모델 기술 발전에 감탄을 연발해놨다. 확실히 옛날에 이제 프라모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카데미 초창기 거 이런 거 조립하다가 최근에 나온 거 딱 조립해보면 아 되게 기술 발전이 크구나 이런 것들도 조인트로 다 만들어도 좋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드가 본드가 언제 찾 거야. 본드가 없어요. 본드 옛날에 저 아카데미 배 만들 때 많이 쓰고 했던 거는 기억나는데 가위로 쭉 자른 다음에 살짝 말하면 본드가 아예 안 들어있어요. 그거 막 이렇게 감아서 끝에 똥 남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작을 알고 있으면 와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가동됐던 부분인데 이거를 프라모델로 이렇게 구현해냈구나 라는 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도 한 번 더 감탄사를 좀 연발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성의 마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밴드나 많이 올라왔었죠. 보는데 애니메이션에 재미있는 둘째치고 이걸 유튜브에 무료로 이제 건담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유아했거든요. 옛날에 뭔가 이런 건담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투니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DVD를 구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유튜브에 무료로 풀길래 아니 이걸 이렇게 무료로 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고 했었는데 왜 푸는지 알 것 같아. 풀지. 어쨌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한 화가 끝나면 건프라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은 거야 나도. 그래서 와 진짜 사실 건담 제작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고 애니메이션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을 거고 건담을 건프라를 판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 처음에 내렸을 때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와 지금 이걸 내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뒷부분에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프라모델이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수성의 마녀를 그냥 보고 건프라 지나가다가 이제 아들이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수성의 마녀 건프라가 있어. 그러면 알고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 그리고 가장 큰 게 애니메이션 끝나자마자 나오는 거잖아. 뽕이 이면 끊어있단 말이야. 와 씨 쩐다 하는데 이제 막 프라모델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말 상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케팅이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더 집중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케팅은 진짜 최고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건프라임을 느낄 수 있었던 감상계다. 물론 지금 3화까지 딱 봤거든요. 거짓말처럼. 맨날 3화에서 끝나잖아. 3화까지 봤는데 악기배를 갔다 왔어. 그래서 약간 좀 흐름이 끊겼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나쁘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볼 예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항상 게임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이런 프라모델 글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2할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2할은 애니메이션이고. 어쨌든 아는 분들이 이제 프라모델을 또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밴드에 이렇게 글도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했었던 게임대 뉴스 소식들 그리고 사연들은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뉴스 진행하셨었는데 좀 소감을 들어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이요? 네. 사실 제가 또 땜빵이나 대타 전문 아니겠습니까? 무슨 뉴스에 땜빵이 났다 하면은 제가 가면 되죠. 아니면 뭐 레트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되지. 현재 게임 리뷰를 해야 된다. 제가 가면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를 안 찾아. 누가? 이솜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매인이나 유질로는 잘 안 쳤습니다. 공공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해왔던 방송이고 해가지고 약간 좀 집에 돌아온 느낌?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방송을 딱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유질로가 올 때가 됐어요. 다음 방송부터는 다음 회차 뉴스부터는 또 우리 서주 때가면 유질로가 같이 방송을 해줄 거라서 앞으로도 저희 뉴스 콘텐츠 좀 잘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내일은 일요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 노동절이거든요. 아, 노동절인가?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마다 쉬는 회사도 있고 안 쉬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쉬기 때문에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웬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약간 죄책감을 갖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맨날 루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 예산이 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마 저는 이거 방송 프리미어로 보면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지 않을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쉬시는 분들 월요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쉬는데? 라고 하시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방송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날 출근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한 주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